우리 진리아 선생님께서 좀 지치셨나봐요.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쉬시면서 이렇게 좀 지휘를 해주시죠. 몸으로 지휘하시면 나 봐도 봐도 천발쎄요 선생님. 갑자기 건설가 되게 한 것 같죠. 일단은 고마운 게 뭐지 하면 영어로 대답을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. 약해 약해 내가 영어에는 약해요.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순서는요. 우리 연주팀들하고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. 양기준님이신데 우리 진리아가 좀 많은 사랑받고 있어요. 힘을 사랑이라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건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협회에도 부회장님이십니다. 우리 김태형님께서 애모라는 곡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마지막 피날에는 우리 나광진 군이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같이 반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양기준님 초대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양기준입니다.